형, 미술 도구는 서재에 정리해 놓으면 되지. 우린 언제 같은 방 써? 같은 방을 왜 써? 형이 있는데. 오빠, 우리 여기 있어. 알았어. 내 방에서? 기다릴게. 머리 말릴 틈도 없이 냉큼하네? 하여튼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. 형 오늘부터. 그놈의 형 소리는 금지. 넌 이제부터 욕설 금지. 어기면 완샷이야. 아이, 씨부러 대가리 존나 아파. 입에서 뱀 나오겠다. 너랑 오빠랑 이 집에 와서 좋아. 어기면 완샷이야. 어기면 완샷이야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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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